여러분 안녕하세요. JTBC 골프 아나운서 이나연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갈게요? 보이시죠 이 로고? 저는 지금 2022 스프링 썸머 FJ 쇼케이스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그리고 또 다양한 FJ의 신상품들을 오늘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골프화, 골프복, 그리고 또 엄청 멋있는 모델들의 런웨이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곳을 곳곳을 돌아다녀볼까요? 가볼까요? 고고!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 지금 FJ 소속되어 있는 프로 양영현입니다. 와 정말 미모가 상당하신데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다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들 외모가 장난 아니죠? 네. 선수님도 아주 외모가 장난 아니십니다. 오늘 여기 상품 중에서 여기 지금 신발 골프화 있는데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아 이번이 올해 나온 FJ 플로우 시리즈인데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신고 있는 흰색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스윙에서 피니쉬할 때 보면은 이거 핑크 포인트가 있어서 너무 예뻐요. 네. 이번 시즌 골프화 굉장히 예쁘고 엣지있게 나왔는데요. 우리 세 신을 신고 이번 시즌도 굿샷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의미에서 굿샷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굿샷! 굿샷! 이쪽이 남성 사이즈인 것 같고 아래가 여성 사이즈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래가 진짜 연핑크여서 되게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색상으로 예쁘게 뽑혔네요. 뒤에 위에는 이렇게 어머 여긴 또 노란색이에요. 일단 피니쉬 했을 때 노란색이 시선 광탈할 것 같이 생겼는데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네. 여러분 제가 여기 구경을 하다가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외모의 소유자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분들께 한번 FJ의 이번 신상품 장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골프복 의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예쁜 것 같거든요. 일단은 패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용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매년 발전하는 FJ이기 때문에 항상 믿고 착용을 하고 선수들도 많이 입는 골프웨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편하고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끝장나는 골프와 그리고 골프복 신고 여러분도 이번 시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해봤습니다. 이거는 되게 예쁜 원피스인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 흰색 같은데 또 하늘색이네요. 잘 어울리나요? 이건 지금 제가 입은 거죠? 아 다른가요? 맞죠?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이 체크가 좀 시그니처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이 점퍼도 그렇고 어머 이건 뭐예요? 이것도 여성 옷인가요? 되게 편해 보인다. 저 입어봐도 돼요? 이거 제가 광고에서 봤다니까요. 이 룩 모델분이 입고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모자까지 이렇게 딱 한 세트로 딱 입으면 너무 예쁘고 엣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탐나네요. 다 제 거였으면 좋겠는데? 아 이렇게 오늘 저 모자 하나라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는 엄청 색깔이 강렬해요. 딱 필드 나가면 저밖에 안 보일 것 같지 않나요? 사심 가득? 네 이번 시즌 FJ 어페럴 실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우와 너무 잘 봤어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저 이번에 플로우라는 이름에 약간 되게 예쁘면서도 골프 퍼포먼스 완벽한 신발이 나왔어요. 그래서 옷도 그에 맞추어서 예쁘면서도 퍼포먼스 완벽한 골프 퍼포먼스를 만들어봤고요. 플로우 신발에서 보시는 그런 컬러감에 요즘 약간 힙한 무드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힙한 무드를 오버사이즈와 번거지 같은 좀 색다른 악세사리로 매치해서 푼 게 좀 달라 보이는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예쁘고 편한 옷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실장님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저와 2022 FJ 쇼케이스 돌아봤는데요.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저는 3월이라 날이 조금 쌀쌀할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색깔이 정말 알록달록해서 이곳에만 먼저 봄이 온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얼른 라운드 가서 굿샷 날리시길 바랄게요. 저도 이번 시즌에는 예쁜 옷 입고 꼭 싱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굿샷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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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